자 그러면 어제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예썰 등에서 모일까요? 어디? 등 등 어디? 등 등 등 성 성 성 성에서 모일게 뭔 성에서 이제 그것도 지겨워 이제 대장놀이도 아 그래요 나 올라가는데 내려가니까 아우 착지 이왕 그런거 나도 올라갈까? 야 얘네는 왜 시체가 이렇게 많지? 그리고 집안에 시끄럽게 왜 이런걸 설치하고 그래 아하핰 집에 전기는 들어와야죠 시끄러쉽겠네 진짜 발전기가 전기는 들어와야죠 집에 빠밤 빠바밤 빠라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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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걸 보니 어제 그 개고생을 하면서 아 티타노 아 지지은줄 알았네 하하하하 야 이걸 그래도 방송으로 어떻게 잡았어 대단 대단해 이거 가진 사람은 저희밖에 없을거에요 방송하는 야 그걸 또 이거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티타노사우로스를 와 진짜 오래걸리던데 이거 민트님이 고생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고생한 걸로 하자 응 맞아 팀원 중 한 명이 고생한거면 우리도 고생한거지 역시 공산주의가 짱이야 나도 고생했어 인마 카메라로 이렇게 다 담느라고 그 생생한 현장을 내가 카메라로 담으면서 다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맞아 와이버 타시고 얼마나 여행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뭔 여행을 해 인마 여행하면은 온몸이 피로해 맞아 그 고도 1 올라갈때마다 10도 올라가 그 온도 떨어지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운전거리고 와 얘네들이 브론토사우스가 진짜 작아보인다 와 티타노사우스를 보니까 와 아니 테카메나 고맙다 어 이거 되게 작아보이 얘가 이제 한 화면에 그냥 보여 애기야 그냥 애기 애기 어 쟤는 한 화면에 안보이거든 가까이 가면 자 친구들 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 맞다 나도 그냥 가서 올라가면 되겠다 자 강자님을 위해 모두 성에 올라가갖고 빨리 우리 저기 빨리 저기 뭐야 대왕놀이 하자 대왕대왕 까까 운전해 까까까 따라라라란 어 오늘은 오늘은 수중으로 가야지 오늘은 해양체험 오늘은 모사사우루스를 잡는다 야 모사사우루스도 가까이 보니까 존나 무서워 얘 원래 무서워요 딱 봐도 어떻게 생기지 않았어요? 모사우루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상어처럼 생겼나? 악어 아니야? 악어야? 야 근데 그거 주라기 공원에서는 나중에 티라노 잡아먹고 존나 크잖아 근데 여기선 좀 작더라 쪼매나더라 약간 영화적 연출 때문에 크게 보인거 아니였을까? 아니면은 게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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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목이었거나 이런 젠장 저기 누가 엘리베이터 좀 내려줘 네 아 누가 타고 올라가고 있구나 어 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수동 엘리베이터 아 수동 엘리베이터입니다 자동에 야 한번 올라간 다음에 그게 자동으로 누가 탈 수 있게 내려와야지 그러고 없습니다 하하하하 그냥 매너에요 매너 아니 그럼 뭐야 그러면 만약 위에 위에 한번 올라가면 위에 계속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올랐으면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죠 해드님 그거 해드님이 타야돼 나 내려졌어 아우 느려 아유 이게 경웅비어시불 뭐야 아유 니가 다 수동이야 불러가기에 불러가기 나 지금 물이야 어? 오늘 뭔가 오늘 뭔가 상큼해졌어 어떤게요? 내 목소리가? 목소리 두개가 빠지니까 뭔가 상큼한거 같지 않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치? 상큼 그치 뭔가 뭔가 좀 상큼 하하하하 야 지랄한다 지랄해야죠 안상큼한데요 하하하하 정신상태가 안상큼한데요 아니 이름을 지워도 늑돌이가 뭐냐 늑돌이가 귀엽죠 귀엽죠 야 키리야 빨리와라 네 이거 타고 갈게요 아 목소리가 두개가 빠졌는데 왜 이렇게 상큼해졌지 이게 그 원래 처음엔 좋았던데 하하하하 딱 처음에 잠깐 이렇게 했다가 앞뒤로 빼납 이제 흠 빨리 타임 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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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칼 올라가 뭐해 어 상승버튼 아 찾아빠 좋네 잔말루 넣으자 야 우리 부족가를 언제부터 안 불렀는데 키리야 부족가 좀 흥얼거래 봐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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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진정해야겠습니까 우리. 아.. 저건 사람새끼냐 저게? 목소리에서 부우젤라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어? 성대가 부우젤라 하세요? 어 좋다. 헤헤헤. 성대에 구멍 뚫렸어요? 어. 음.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악기 목소리가 나. 여기를 진짜 관광특구로 만들. 야 저게. 네. 물이나 저런데서 밑에서 뭐 이렇게 저게. 뭐 레이저같이 저거 올라오는거 저거 뭐야? 저게 보급품입니다. 보급품. 거기서 이제 고품질의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어요. 밤은. 더러워요 고맙다. 더러운데 여친 있다니까. 여친이 또 상큼하게 생겼어 또. 짜증나게. 아 저 누구? 아이 저 이게 그. 일반인. 이게 그 방송인 코스프레입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상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디야? 길이 어디야? 여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또 기다려야지. 아이 뭐야 이거? 아니 올라갔으면 내려놓는 습관이라고. 아 이거 다 스톡이란 말이야. 응? 병기. 병기. 물 내리고 그. 딱지 내려놓는 것처럼. 내려놔요.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뭐가? 우린 왜 저런거 없어. 보니까 우린 왜 없지. 막 혼자 막 그냥. 줄타고 올라가는데. 저렇게 하면 뭐해. 어차피 못 올라가. 맞아. 너 버리고 갈거야 우리. 그리고 망했다고 한다. 봐봐. 결국 저렇게 되잖아. 맞아. 너 버리고 갈거야 우리. 버려지는거야. 좀 부러운데 저건? 키리 헤어져라야 고맙다. 저거 헤어질거야 어차피. 와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야 키리 나이가 이제. 22세 아니냐? 그러죠. 그럼 너 니 여친이랑 결혼할거야? 어. 할 수 있으면 하죠. 뭔 할 수 있으면 할거야. 너는 정확히 1년 뒤에 딴 여자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거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지.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또 딴 여자한테 또 사랑한다고 할거야. 자기 날 사랑해. 그럼 그럼. 자기 나랑 결혼할거야. 그럼 그럼. 다 거짓말이야. 그짓말쟁이들. 경들은 들으시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천하. 성이 너무 어둡사옵니다. 아니 이게 뭐. 제 얼굴에서 빛이 빔이 나옵니다. 그래요 지은아. 야 성에다가 빨리 횃불 좀 깔아라 좀. 이게 뭐냐. 아니. 성에 전기가 돌면 뭐해 미친. 조명공사를 안했는데. 귀찮으니까 제가 들고 있겠다 옵니다 지은아. 그래. 어. 밝다 밝다. 밝어. 어. 들고 있으면 되지. 남아도는게 인형인데. 경들은 들으시오. 레이즈가 오늘 할 스케줄을 빨리 읊어보시오 자 오늘의 스케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결혼이 있는 관계로 몇 명이 참석을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 오늘 할 스케줄은 첫번째로 저번에 방장님이 공략을 하다가 방장님이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던 죽고 말았던 죽고 말았던 모사사우루스를 테이밍하고요 일단 스쿠버 다이빙과 마이너 헬멧 반짝반짝 빛나는 헬멧을 이용해서 어...하고서 그 다음 뭐하기로 했지? 아 나 저 새끼 진행 진짜 너 인마 편집당할 줄 알아 아니 빠이빠이빠이 그 뭐야 늑돌이와 검치호 그리고 랩터를 이용해서 저희는 그때부터 대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모사사우루스 등에 플랫폼을 설치하고 모사사우루스 등에 올라탄 다음에 어 이걸 다 옮겨요 그 이 귀여운 애를 얘네 타고 이렇게 모사사우루스 바라바바밤하고 가가지고 대륙으로 딱 가가지고 던전 탐험을 촤아악 해가지고 보물을 촤아악 모아가지고 레이드를 보스를 딱 소원하고 거기 방종 좋아 아주 적절한 설명이었어 자 오늘 할 것은 바로 모사사우루스 테이밍을 한 다음에 모사사우루스에 얘네들 얘네들 태울 수 있냐 네 플랫폼 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얘네들을 태우.. 어 얘는 일단 속도가 빨라 그리고 지금 오늘은 어 인력이 좀 안되네 얘 뭐냐 석이냐 오늘은 인력이 좀 두 명이 빠졌기 때문에 두 명이 빠졌는데 너무 상큼하다 그치 아 너무 목소리가 뭔가 뭔가 이상한 애들 둘이 빠지니까 뭔가 이게 좀 게임이 루즈해지지가 않아 그치 근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게임을 가장 잘하는 건 그 두 명이에요 야아 항상 시는 모든 걸 주지 않는군 좀 예능이 되는 애들을 주면 아이씨 잘하는 애들은 다 빠지고 야 그럼 어쨌든 뭐 한 명은 야 근데 한 명은 뭐 저기 뭐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어머니 생신이라 빠졌다 치고 그럼 한 명은 누구야 아 진짜요? 한 명은 왜 빠졌어? 한 명이요? 민트님 어디갔지? 사라졌습니다 키리 키리 평생 못가마 고맙다 당연히 못가지 좋아 뭐 그거를 뭐 군대를 못가? 아하핳 나 군대 잘가? 어 군대는 넌 군대 꼭 갈거야 넌 나 거기 착출러해서 갈까 특공대 이런대로 걱정마 누구보다 빠르게 잘가 그냥 이번에 여친 헤어지고 충격으로 군대간다 아하 이었한다 내가 아 아하 그리고 거기서 말뚝 아핳 하하핳 하사님 아하핳 후사관님 이러면서 자 이제 내가 모아야될 걸 얘기를 해주겠어 일단은 잠수복 잠수복 야 원래 잠수복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왕이 자기꺼 챙기는 거 봤냐 그 다음에 나한테 횃불주고 그 다음에 총주고 자 여러분 하나씩 버립니다 난 다 받아먹을거야 이거 한 세트씩 받아가세요 야 이렇게 한 세트 이게 한 세트지? 네 그리고 혹시나 물론 혹시나 이제 바닷속에서 눈이 잘 보인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스크보마스크 이거 아 이거 스크보마스크 말고 이거 끼세요 어? 나 산소통 어 좋아 산소통 다 준비 있고 이거 이거까지 이거까지 이거 물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키리 군대 잘 가야 고맙다 일단 한 세트씩 다 갖고 가고 이게 안 좋은게 오리발을 끼면 오리발이 밖에서 속도가 좀 많이 늘어집니다 더원스나야 고맙다 빠라바바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어 산소통에 이게 녹슨 이런 디테일이나 쓸데없는 디테일이 있어 세트 없는 사람 손 네 손 손 이거 먹으면 되나? 여기 여기 한 세트 거버릴게 야 해녀보다 훨씬 낫지 않냐? 해남 해남 내가 있잖아 여자를 만나면 진짜 익스트림 스포츠를 잘하는 여자를 만나는 거야 기가 존나 센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쵸 그쵸 구부싸움은 방장님 허리 접어버리게 아니 막 그 딱 휴일에 딱 쉬고 있으면 딱 와가지고 딱 전화가 띠리리 오는 거야 그러면서 방장님 뭐하노? 나 지금 티비 보는데 가자 어디로? 스킨스쿠브 하러 와아아아 그러고 막 따라다니고 막 레슬링 한파 할까? 주말마다 막 진짜 오프로드 막 가고 막 진짜 패러글라이딩 막 가고 막 귀찮아 죽겠는데 막 그냥 끌고 가고 안그러면 막 때려 죽이고 막 신 뱉고 막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 오오 남들은 그 뭐야 달달하게 침대에서 팔베게 해줄 때 여자친구가 초코슬뎀 걸어주는 여자 초코슬뎀 걸어주고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파일드라이버 꽂아주고 파일드라이버 꽂고 아 그 게임 심이야 고맙다 야 헤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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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거 그거 대가리에 파이버 줘 나도 저기요 파이버 야 그거 건전지 갈아줘야 되냐 그거? 아뇨 이거 무한이에요 와아 무한동력 무한동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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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키니? 그거 그냥 F N 누르시면 되지 않나? F 아니야? F는 좀 켜지는데 몰라 F인가보다 어 켜지셨네 근데 뭐 그렇게 밟진 않아요 여기선 밟진 않아요 1인칭으로 밟거든요 여기선 밟지 않는다고? 1인칭으로 좀 밟다고? 좋아 여긴 그냥 밝은데? 이제 아침이다 우리 출발하자 아 근데 테이밍 하려면 그 모사사로서 테이밍 하려면 데미지를 많이 줘야돼 어떤 식으로 테이밍을 해야돼? 기절 화살을 오지게 많이 맞춰야돼 기절 화살을 가지러 간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하 아하 의제 방송 끝나고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잘 준비하셨잖아요 그쵸? 맞아 그리고 그 두 분 그 파라치 두 분께서 오늘 가야되니까 노동 준비하겠다고 다 해놓고 갔죠 완벽하게 준비해놨죠 형님 잠시만요 화살로 드릴게요 어? 자 여러분 파라치 봐주세요 화살 화살 빨리 준비해봐 화살을 빨리 빨리 달라고 야 위아래가 없어 애들이 위아래가 야 와 무슨 뭐 어디 뭐 이디오피아 난민도 아니고 이게 와 무슨 뭐 떨어지자마자 막 다 갖고 가 막 도로에서 그 뭐야 저기 사과 사과 쓰러지면 달려들어서 막 집어가는거 막 해갖고 무슨 유엔에서 막 이렇게 막 무슨 식량 오면 막 야 건드리지마 나도 파살 갖고 와야돼 자 자 다 챙기셨습니까 어 챙겼다 나 200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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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슬슬 가볼까요 다같이 자 레츠 몰 레츠 몰 야 넥토리 내려 야 걔 죽어 야 걔 안전하게 야 걔 타고 뛰어내려라 오 미친 개빵 야 쟤 죽는다 오! 야 바닥에 떨어진다 개퍼 죽는다 황장님 오리발 없으신데 괜찮으십니까 나 오리발 속다드려서 지금 오리발 안하는거지 자 아 어 뛰어내릴거야 어 뛰어내릴거야 자 오리발 차시고 다들 자 오리발 오리발 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딱 순차적으로다가 무슨 특전사처럼 딱 떨어져야지 존나 멋있지 자 자 순차적으로다가 자 내 뒤에서 앵글 딱 잡았으니까 자 자 입수 입수 뭐하냐 넌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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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라바밤 빠라바밤 바라바밤 아니 원래 막 보면 침투할때 막 뒤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잖아 나도 그거 생각하고 그렇게 한건데 어 그래갖고 나 그거 한건데 나 다리 아장났어 아 알려줘 사라졌어 아이템 어디있어요? 어 나 시체 저기있으니까 내 아이템 좀 가지고 올게 네 저기 기다릴게요 이런 지혜길 도대체 내가 몇번을 죽어야돼 여기 여기 나같은 놈이 또 있네 단자님 죽는거의 한 90%는 낙사로 죽으시는거 같아 음 낙사는 최고야 낙사는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맞아 맞아 이게 다 연기잖아요 그쵸? 야 실제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낙사를 해봐라 벌써 100번 고쳐죽었지 맞아맞아 벌써 이제 가로가 됐지 진토됐지 이제 그냥 제가 키복싱것도 다 컨셉입니다 그럴걸? 그래? 아닌거 같은데 네 바느님은 뭐야 그 익스트림스포츠하는 여친 만나시면 안돼요 카이다이빙합니다 어 어 내 시체 어딨지? 오고계시네 오고계신다 내 시체 내 시체 내 시체 바다안에 있어? 어 떨어졌어 떨어져 죽으셨잖아 아 진짜? 어 아닌가? 저기 위에 돌멩이에서 죽지 않으셨나? 돌멩이에서 죽으셨나? 어 그냥 채로 하나 뽑아드려야겠는데 저기 안에 있으면 저기 안에 있으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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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에 떨어지면 저거 안되는 그거다 야 저기 뭍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다시 주면 되겠네 아하하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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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그 뭐야 우리 왜이렇게 자원이 부족한가 했더니 자꾸 누가 죽어서 잃어버리는거야 어 중력왕 홍방자가 고맙다 릭비야 고맙다 어디계셔 어디계시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여기 여기 킬이 있는데 여기 여기 잠시만요 나 가서 고기 좀 먹고 알겠다 야 너 머리 머리도 줘 아니 스쿠버 쓰실거에요? 아니면은 이거 뭐야 플래시 쓰실거에요? 근데 어차피 하나만 스쿠버 써야지 근데 다 주면 되지 여기요 나 물에 들어가면 나 진짜 하여 팔이랑 화살도 더 다시 필요하시겠네?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근데 방장님은 평소에 익스트림 스포츠 즐겨하세요? 야 미쳤어? 방장님 그냥 뭐 하는 여자가 좋다는 뜻이예요 그냥 뭐 그런 여자가 좋더라 하하하 정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그런 여자가 없더라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그런 여자가 없더라 그런 여자 있어 설연 바다에만 있지 아 근데 걔는 걔는 밥 먹으면 찐다 진짜 밥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체질 있어요 나같은 체질에 나 물만 마셔도 찌던데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물에 막 고기 갈아서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물에다가 누네띠네 풀어서 먹거든 물 마실 때 따라따라단 따란 아냐 진짜 나는 정말 살 찔러고 진짜 많이 먹어 봤는데 안 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쪄 옛날에는 살 찔려고 1인 돈 엄청 깨졌지 1인 1치킨을 3개월 동안 한 적 있어 근데 내가 튀겨지는 줄 알았어 정말 근데도 안 찌더라고 1키로도 안 쪄 건강한 몸매가 유지되어 아니면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건강하시던데 내가 봤는데 난 골격이 커가지고 괜찮아 아아 근육남이야? 내 친구 중에 저렇게 안 찌는 체질이 있는데 고기를 잘 안 찐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걔는 진짜 볼 때마다 불쌍해 우리 이거 타고 가면 될 거 같거든요 살 안 찌는 사람들 보면 대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어 이게 우리의 떼목인가?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여? 이거 집인 줄 알았어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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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몹 레츠몹 호위 2개 여기 여기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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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오래발 장착하시고요 바로 갑니까 형님 아 애들 다 타면 가야지 한명 안 탔어 한명이 아닌데? 저희 두명은 이제 호위 사워타고 가는 비카로 이거 잡고 타 드디어 모사사우루스로 우리는 잡을 수 있다 별거 아냐 협곡 어딘지 위치 좀 봐줘 내가 운전하고 갈게 왜냐면 이게 악기 막혀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 깜짝아 토하시는 줄 여기부터 이제 쭉 심협이다 여기가 모사를 발견한다면 우릴 불러 그럼 우리가 거기서 잠수할게 바로 일자로 모사를 발견하라고? 그리고 그 그냥 내려가면 모사 있던데 그래요? 그럼 가시죠 근데 그게 어 한가지 그게 있을걸 아 좀 더 가야된다 좀 더 가야된다 상어만 우리 안 건드리면 돼 메갈로드? 어 메갈로드 만 우리 안 건드려 저희 메갈로드는 이길 수 있어요 호위조 지금 한명이냐? 아니 두명입니다 호위조 두명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메갈로드는 다 없애고 뭐지? 썬루프 만들어졌다 어 얘가 좀 답답한가봐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그럼 뭐 저기 그러지 뭐지? 가자 렛츠무 렛츠무 우리 엄마 쳐서 그러는데 난 모사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시원하구만 여기 아래거든 여기 아래 너 어딨어? 여기 아래로 가면 모사 있거든 앞에 메갈로드 있네 어 만타 여기 가오리 가오리 아 가오리야 야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어? 만타를 태민하기도 나쁘지 않는데 우리 메갈로드 어딨어 만타가 두명 위험하면 타세요 타세요 모사사우루스 발견 한 마리만 딱 있는거 발견했다 바로 밑에 다리 밑에 오케 다리 밑에 아니고 바로 밑에 인마 다리 밑에가 아니라 여기 모사사우루스 3마리 발견 여기 모사사우루스 3마리 발견 엄마야 엄마야 아기다 야 메갈로드 따라와야지 야야 너희 반대로 가고 있어 반대로 가 미시 미치 개무서워 키리야 넌 오던게 아오오오오오 찾아라 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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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아 얘네 그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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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 묘하게 귀여운데 새끼 테밍 안되나 얘네 빨리 씻고 조금 맛보고 즐기고 어 미리 쏴야되 이걸 날아가는 속도가 있어가지고 그럼 얘는 아귀찜 뒤에도 아귀 아귀 두마리 방향을 천만이 온다 오지마 오지마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아귀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 틀린 말은 아니지 여기가 맛집인건데 그치 여러모로 맛집이지 틀린건 틀린건 아닌거 아니야 이달이 잡자 이거 아귀를 내가 창으로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얘가 지금 테밍에서 끝나가지고 걔네 좀 쉬워도 쉬워도 내려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돼 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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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랑 뭉쳐계세요 흩어짐 죽는다 흩어짐 죽는다 흩어짐 죽는거야 야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뭐 사있는데 두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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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얘 어느 위치까지밖에 못 올라오거든요 엄마야 엄마야 좋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얘네가 여기다 딱 여기다 여기서 위아래로 나간다 하면서 야 계속 맞고 있어 계속 맞고 있어 빨리 공격하라 사격하라 사격하라 야 아귀 잡아줘 빨리 메가르돈 뭐해 야야 꼈어 꼈어 딱 좋아 어 나도 화살 쏘고 있었는데 유연한거봐 뭐야 이상한 메가르돈이 하나 오는거 같다 메가르돈 두마리가 오는거 같다 오오오 야야야 지금 아가리 벌렸다 메가르돈 두마리가 온다 세마리가 온다 콩마들이 어디계신 나 지금 계속 밑에서 쏘고있잖아 와비아살 아 보인다 보인다 아 걱정했죠 오케이 여러분 메가르돈이 세마리가 와요 호이조가 아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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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이조는 계속 옆에서 어 야 빅켓 미안하다 아주 괜찮아요 건강합니다 티타노에 비하면은 근데 이거 엄마야아아아 오오오오 오 Laurie 얘아 예가 좀 멍청하다 얘 성해가 느려서 또뚜않게 휘 Verizon 돌기만해 못따려 johnny Chris 오오 사다 불릴뻔했어 사다야 사다 올라가 오오오오오오バ 오오오 오오 오 오 오 오오 스스Յ 나만 남은건가 얘빌리빨ㅋㅋㅋㅋ 야 저거 남았어요 근데 위에 위 Given 위에 위절해 위에 왜 저래 af 위에가 좀 위험해요 선생님 이런 쟤드야 이거 뭐야 야 너 메가로드 다 이겨 그거 너 짱쎄 괜찮아 나 지금 죽이고 있어 계속 우리께 짱쎄 괜찮아